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경험하는 사람만이 아는 큰 행복입니다 이른 새벽 주님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지만 연약한 몸을 일으켜 방송으로 소망의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참 소중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 올려드려지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한없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헛된 일이 되거나 후일에 올무가 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무를 심고 가꾸듯 그래서 열매를 거두듯 실속 있는 노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큰 산이 아니라 작은 돌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에도 신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결정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되 요셉처럼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며 모세처럼 앞장서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다위처럼 진실된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므로 백성의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에 영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탐하느라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들을 극률히 여기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빠르게 대처하며 이 나라를 지켜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쟁에 위험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르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한국교회를 잘 이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민족 앞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흘러넘치는 교회 그리고 신령한 가치와 거룩함으로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도 상처 주지도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지역사회의 화합과 피로를 위해 섬기곤 하는 교회 착한 행실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그런 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소원을 이 꿈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생명의 열멸물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되 눈앞에 놓인 욕심과 욕망으로 애국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더디벗음에도 육신이 연약하여 어린아이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단계에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평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침상에 누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시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즐겁고 기쁠 때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산소호흡기를 떼고 감사한 마음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더 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성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호흡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코리노전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한 이야기로 일관성 있게 내려왔는데 5장부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권면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붙잡고 바울이 지금 5장과 6장 7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행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결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사실 결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혼관계의 지속 특별히 성적인 그런 교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다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입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마는 다만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에 지금 분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탐욕이 있고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악한 목록들이 너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는 여전히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음행이 있고 또 음행을 하면서도 도리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리어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잘못된 사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이런 육적인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육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푸시케라고 하는 혼에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지만 육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꼼짝달 성령의 어떤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육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육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는 육신을 벗는다는 것을 금역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육신을 벗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내가 남편과의 성적인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육신을 벗는 거 아니냐 그래야 오로지 올곧게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결혼 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극단적인 금역주의가 나타난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금역주의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 몸의 관계로 유비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의무로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봉사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했죠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했을 때 이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며 육신적인 것부터 해소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결혼을 파기하거나 또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거나 성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육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없애면 올곧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인간을 벗는다는 것은 인간이 몸으로 가지고 있는 몸으로 와서 우리 인간이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몸이 주고 있는 욕구들이 있겠죠 배고픔의 욕구라든지 또는 입어야 되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성적인 욕구도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몸으로 있기 때문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더럽게 여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중요하다 과거에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또는 이원론자들은 몸을 굉장히 하급한 것으로 보고 어떤 성적인 욕구조차도 아주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고 또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다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다 신성한 것으로 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몸이 신성하다면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피로는 당연히 신성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성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리어 좀 이상하게 들린다면 적절하다라고도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다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도하게 흘러 넘쳐서 그것이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러니까 음행 같은 것은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결과이고 그리고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나 배고픔의 욕구나 인간의 욕구 자체를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틀은 인간의 몸 자체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저급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귀하게 여기면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오늘날의 상황과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들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가로로 묶여있는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서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바울이 다시 되짚으면서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지금 내가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주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여기서는 별거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또 남성에 관련해서는 좀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 보면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말씀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독신으로 지내든지 재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성은 이혼하면 재혼해서는 안 되고 남성은 이혼하면 재혼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자의적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생략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그런 하나의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 갈라섰으면 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하라 그러니까 한몸됨이었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자가 갈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0절에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과 갈라서거나 또 헤어지지 여성에게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어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자격과 권한을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서로 갈라서지 말고 서로 나누어지지 말라 서로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리지 말고 또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건 주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원칙의 근거에서 그 다음부터는 해석의 여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해석의 여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바울의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안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아닙니까 바울의 전도활동을 통해서 성인들이 물론 아이들도 포함이 될 수 있었겠지만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럴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롭게 세례도 받았고 이제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데 내가 아내와 접촉을 하고 또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은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냐 내 새 몸이 새로운 존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진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은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이제 새로운 몸이 됐으니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이제는 그 새로운 존재로서 살겠다 그러니 내가 믿지 않는 아내를 버리겠다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혼의 하나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나 여기서 조건을 두고 있는데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버리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는 이혼이 어느 정도도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도저히 같이 있지 못하겠다고 원한다면 도리어 어찌 보면 갈라서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듯 보여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참 바울은 이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이나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나면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것이 그래서 피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인데 또 그것은 지금 앞서 바울은 앞서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어요 6장 고린던 선수 6장 15절 17절 그 부분을 보면 매춘부와의 결합이 결국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춘부와의 결합은 결국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나쁜 상태로 만들어간다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정하고 그가 부정하지만 매춘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결혼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생활이 도리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정한 사람과 정하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정해질 수 있다 이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바울의 해석이고 권면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는 정한 자가 부정한 자와 만났을 때 부정한 자가 도리어 정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불신자와의 결혼의 관계는 도리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 사이의 결혼의 관계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육체성이 더욱더 강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아무래도 육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는 자가 더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 믿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믿는 자가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도리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이고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놓는 듯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15절을 읽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해될 것이 없는 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갈라짐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화평 중에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불신 배우자를 함께 살고 계신 우리 교우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희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